자, 제가 오늘은 잘 모셔보겠습니다. 그래요, 나온 지 이틀 됐어요. 비닐 안 뜯었어? 시트도 하나도 안 떼셨네. 안 떼지, 다 비닐 새고 와가지고. 깨끗하게 조심해. 비닐도 안 뗐습니다, 지금. 옆에 있는 스티커도 안 뗐어요. 보이죠, 이거? 너 처음 만났을 때 차 옆에 긁어먹고 했는데.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운전 실력은 기대된다. 약간 운전석에 앉는 게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. 여유가 있어, 지금. 한 소중한 거 아니야? 어, 야, 느낌 이상하다. 아, 점수. 이 구도가 진짜. 옛날 그 자리에 소름이다, 이거. 일단 출발할게요. 어, 나 느낌 이상해. 5년 정도 돌아간 것 같아. 아니, 근데 그때보다 장담컨데 운전은 늘었어요. 그래? 네. 많이 막히죠, 밑에, 안에? 차가 많이 막혀. 한참 있다가 올라왔던 기억이 났어. 아, 풋풋하다, 너무. 웃겨가지고. 스몰 써? 와우. 한 손, 한 손, 한 손. 많이 들었는데. 잘한다. 어때, 새 차? 너무 좋은데요? 오빠. 아, 진짜 세상 좋은데요? 오빠가 이제 첫 상업 영화를 찍으셨는데. 동남이 영화. 동남이 뭐 이미 뭐. 언론 보도가 나갔어.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. 너무 눌렀어. 아, 그때도 살짝 얘기가 되게 됐었네요. 맞아요, 나왔어. 언급이 됐었죠. 제일 중요한 제작 보고회 날이어서. 고맙습니다.